정말 재밌게 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1화는 별로였어요 한 4화까지도 방탈출 게임을 활용한 그냥 장르 드라마를 만들어냈구나 정도로 시큰둥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점점 흥미를 가하더니 이걸 어째?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 4화가 진짜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 이거 기묘한 이야기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 근데 전부 에거사지시아의 7화 7화에서 폭발해버립니다 제가 재밌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7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7화만 놓고 봤을 때는 로키 시즌2급 재미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올해 히어로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바로 전화인 6화, 8화, 9화 이렇게 다 재밌기 때문에 전반부만 보셨다면 조금만 더 참으시고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에거사의 좋아요, 구독 총 9화로 이루어져 있고요 9화까지 다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2화까지 보고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드라마를 안 보셨거나 드라마 초반을 보고 계시다면 앞선 리뷰를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스포일러를 잔뜩 할 거예요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많으니까 전부 에거사 지시아를 2화까지 본 리뷰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고 아니면 음소거 해놓고 틀어놓으세요 원작이 있습니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드라마로 만들어졌고요 완다비전의 스피도프 작품이죠 완다비전에 바로 이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작품 안 봐도 완다비전 보고 이거 바로 보면 이어져요 딴 건 안 보더라도 완다비전은 꼭 보셔라 왜냐면 완다비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 초반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다 완다비전 봐야 돼요 스포일러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줄거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거리는요 전체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완다비전 드라마에서 완다는 에거사의 마법을 흡수하게 됩니다 완다가 싸우면서 에거사의 마법을 흡수해버려 그래서 완다가 엄청 세졌죠 그리고 저주를 걸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거사는 마법도 쓸 수 없거니와 웨스트뷰 마을에서 드라마 속 인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전부 에거사 지시야 드라마로 넘어와서 그러던 어느 날 윌리엄 캐플런이라는 청년이 마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에거사의 저주를 풀어버려요 에거사가 마녀의 길을 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에거사의 저주를 풀어버리고 같이 이제 마녀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작당 모의를 하는 거죠 자 위기에서 벗어난 에거사도 마법을 되찾기 위해서 마녀의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플런이랑 에거사가 같이 마녀의 길을 가려고 한 거죠 마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집회 그러니까 어떤 모임이 필요한데 함께 부르는 주문이 필요한데 그래서 점술 마녀, 마법양 마녀, 보호 마녀, 녹색 마녀를 찾아내서 집회를 구축하게 됩니다 동아리를 만들었다는 거야 모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회는 마녀의 길을 소환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마녀의 길을 걷다보면 미션 장소가 나오게 되는데 이 마녀들은 힘을 합쳐서 미션을 수행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션이 한 번씩 성공할 때마다 한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녹색 마녀 포지션인 하트 부인이 죽었고요 그리고 보호 마녀인 앨리스 우 걸리버가 다음으로 희생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점술 마녀인 릴리아도 죽게 됩니다 세 명의 마녀가 죽게 돼요 과연 에거사 집회는 마녀의 길 끝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뭐가 전부 에거사 짓일까 그 이야기가 전부 에거사 짓이야 드라마입니다 작품 설명드릴게요 감독은 잭 쉐이퍼라는 여성 감독입니다 여성 영화 성향이 강한 감독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전 리뷰에서 러닝타임은 32분부터 50분까지 다양합니다 평균 42분이고요 인트로 엔딩 빼면 6분 정도 빠지면 36분 정도 됩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예측했던 35분에서 37분 이라고 했던 게 맞아 떨어졌네요 36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는 예측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패러디들 드라마를 패러디하는 것들이 한화 1화 한정이지 않을까 싶다가 제가 이런 포스터를 봤거든요 밑에를 눈비다가 이 포스터를 본 거야 이 포스터를 보면서 문득 아닐 수도 있겠다 패러디가 계속 있을 수도 있겠는데 마녀의 길을 걷다가 어떤 한 문이 나와서 캐릭터 각각 해당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다 얘네들 옷을 보니까 얘는 공주 그런 데 있을 수도 있겠고 얘는 미스터리한 미스터리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맞아버렸어 맞아버렸어 실제로 미션 공간이 앞에 펼쳐지고 그 안에서 캐릭터가 각자 싸우고 있는 트라우마들을 조명했죠 그래서 이것들은 다 캐릭터들의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격적인 마녀들의 이야기를 들려줄 것 같다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마녀의 다양한 직업이라든지 능력 위자보드 타로카드 기독교 락 같은 다른 소재들도 끌고 들어오면서 좀 더 체계화되고 정리된 마녀 이야기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키드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위키드 전에 마녀 이야기를 정립한 게 딱 이거라서 야 위키드 이거 선방해야겠어요 선방하지 않으면은 이거 전부 에거사지씨한테 밀릴 것 같아 뭐 그것도 원작이 있으니까 잘 하겠죠 또 하나 말레피센트 하고 위키드를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고대로 또 여기서 코스튬으로 나오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위키드와 말레피센트가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이야기는 한 4가지 4가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스포일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큰 이야기는 역시 빌리 마시모프 이야기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블 드라마 꼭 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셔서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쇼테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쇼테일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검색해 주시고요 자 마블은 결과를 가기 위한 과정을 솔로 영화나 드라마로 보여준다고 제가 대답을 했었는데요 이번 작품의 핵심은 빌리 마시모프를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다 비전에서 낳은 의문이 바로 아이들은 진짜 있었던 걸까? 였는데 그 떡밥을 회수하는 과정을 애거사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죠 빌리 마시모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완다 비전을 보신 분들이면 아실 수 있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완다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이 사라지던 시점에 윌리엄 케플런 이 친구 윌리엄 케플런이라는 청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이 빌리의 영혼이 케플런에게 들어갔다는 설정이에요 또 드라마에서 빌리는 형인 토미 마시모프를 찾으려고 마녀의 길을 떠났는데 동생인지 형인지 잘 모르겠네 어쨌든 마녀의 길을 떠났는데 토미의 영혼이 어딘가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한 청년 몸 안에 들어갔다는 것도 파악하게 되죠 이걸 빌리가 해낸 건지 원래 있었던 걸 본 건지 아니면 애거사가 해낸 건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토미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다의 아들인 토미와 빌리가 살아있다 이러면서 영 어벤져스가 구축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차지하게 되는 거죠 앞으로 2세대를 끌어갈 마법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야기는요 에거사입니다 에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에거사의 과거 이 슬픈 사연들과 심파 같은 서사들이 있어 그 서사들과 한편으로는 아주 교활한 면모를 보여주면서 전체 판도를 흔들 수 있는 지능적인 캐릭터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빌리의 스승격이자 동반자의 느낌을 주고 있고요 왜 영혼의 모습으로 떠도는가 를 설명해주는 작품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제 에거사가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떠돌아나네요 유령 캐스퍼처럼 그 이유를 이 작품 안에서 볼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영화에서 에거사가 등장을 한다면 아마 유령으로 떠돌고 있을 거야 쟤는 왜 유령이야? 쟤는 왜 살아있어?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작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할로윈 맞춤 영화가 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10월 31일 날 마지막 화가 공개가 되었는데 할로윈 맞춤으로 딱 좋은 영화였다고 볼 수 있겠죠 기본 소재는 마녀를 가져왔고요 각 미션의 소재를 방탈출로 풀어냈습니다 방탈출 장르 이 작품 자체가 방탈출이야말로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어트랙션이기 때문에 잘 어울렸고요 각 캐릭터의 트라우마를 아주 공포스럽게 묘사를 해서 정말 할로윈에 딱 맞는 아주 똑똑한 기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네 번째 여성 영화 자 이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녀들은 제가 알기로는 여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호불호 없이 여성 영화를 보여주기에는 아주 제격인 소재다 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정치적 올바름을 따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여성 드라마 아주 잘 어울렸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할 수 있었고 또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마녀 이야기인데 윌리엄 캐플런 이 남자 주인공 즉 빌리 마시모프는 도대체 뭐지? 라고 제가 방송에 언급한 적이 있었어 이게 남자인데 왜 마녀 속에 숨어 있는 거야 근데 빌리가 원래 원래 원작에서의 그 마블에서의 그 빌리는 동성애 성향을 띄고 있었다는 게 뒤늦게 제가 생각이 났고요 드라마에서도 빌리가 동성애를 하는 것으로 묘사를 해서 아 얘 빌리구나 중간에 눈치를 챌 수 있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 제가 저기에 깰 수 있는 이유가 동성애 때문이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빌리도 마녀? 아 이해가 싹 가는 거죠 이렇게 빌리를 활용하는 것을 보면 진짜 마블 마블은 연결 짓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세상 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봤냐 정말 재밌게 봤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1화는 별로였어요 한 4화까지도 방탈출 게임을 활용한 그냥 장르 드라마를 만들어냈구나 정도로 시큰둥하게 보고 있었는데요 점점 흥미를 가하더니 이걸 어째? 기묘한 이야기 시즌4에 4화가 진짜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거든요 뭐 이거 기묘한 이야기를 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어 예 기묘한 이야기 4화 나왔을 때 근데 전부 에거사지시아의 7화 7화에서 폭발해 버립니다 제가 재밌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이 7화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7화만 놓고 봤을 때는 로키 시즌2급 재미를 보여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올해 히어로 작품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재밌는 화였다 7화 닮은 영화가 있는데요 7화 닮은 영화가 있는데 202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각색상을 받았던 더파더라는 작품이 있어요 더파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이 생각날 정도로 재밌었어요 더파더가 어떤 내용이냐면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재밌습니다 안소니 호킨스 할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 안소니 호킨스가 사는 그 집에 딸이 계속 찾아오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 대화를 하면서부터 딸이 자기 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어? 왜 내 딸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내가 기억이 조금 가물가물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날 속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근데 기억이 어느 순간 또 뒤죽박죽 되더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야 그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거든요 보는 관객들도 보면서 이야기가 그냥 처음부터 보면은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런 생각이 들게 계속 막 이상한 얘기들이 계속 막 나온단 말이야 자 이 내용이 뭐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안소니 호킨스가 치매에 걸린 사람입니다 치매에 걸려가지고 시간이 뒤죽박죽이야 내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또 먼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막 이렇게 뒤죽박죽 되다 보니까 보는 사람들도 그런 치매 경험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치매를 바탕으로 영화를 만든 것이 더 파더라는 작품이에요 전 정말 재밌게 봤어요 4.5점에서 4점 줬거든요 제가 5점 만점에 그때 정말 대단했던 작품이었는데 실화도 마찬가지로 이 릴리아 릴리아라는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 릴리아라는 이 할머니 캐릭터를 통해서 비슷한 방식의 연출을 보여줘요 아마도 이 사람도 치매에 걸린 걸로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예언이라는 걸 섞어가지고 예언 마법 이런 걸 섞어가지고 어쨌든 더 파더 미친 영화인 거 한번 보시고 그 정도로 재밌었다 더 파더가 생각날 정도로 재밌었다 또 바로 전화인 6화 8화 9화 이렇게 다 재밌기 때문에 전반부만 보셨다면은 조금만 더 참으시고 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거사의 과거가 8화 9화 쯤에 나오는데 그것도 정말 충격적이고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이 엄마와 닮아있다라는 것도 되게 전부 에거사 지시아가 제목일 수 있겠지만 전부 빌리 지시아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7, 8, 9화에 다 나온단 말이야 대박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릴리아 자꾸 뜬금없는 소리를 해드더니 치매군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치매처럼 표현을 지금 모르셨잖아 모르셨는데 그걸 알고 보니까 아 연출이 잘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 대박이야 대박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전부 에거사 지시아가 흥미로웠던 이유 좀 얘기하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다 이야기했던 부분들인데 좀 더 이야기를 좀 보충해서 드리면은 저는 이 마블이라는 회사가 시청자를 가지고 논다는 게 사실 좀 좋아요 좀 변태 같죠 최근 마블 시리즈가 시들시들 하긴 하지만은 이렇게 갖고 노는 게 되게 좋아 머리 위에서 막 갖고 노는 그런 느낌 영화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쾌감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정말 심파를 잘 써서 감정이 막 격해져 가지고 엄청 울게 되는 경우도 있고 화려한 액션과 시즈를 집약해서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혼을 빼놓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엄청 개그를 쳐가지고 아무 생각도 못하게 만들어서 일상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두뇌를 좀 쓰게 만들어서 범인을 맞추게 하거나 관객의 선입견을 깨고 더 앞선 생각들을 펼치게 할 때 쾌락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번 드라마를 보고 든 생각은 가장 마지막 쾌락을 주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머리를 쓰게 만들고 그런 재미가 있는 머리를 쓰게 하는 재미가 있는 작품이었다 일단 미국은 할로윈이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은 할로윈을 겨냥해서 상품을 내놓습니다 마블도 이걸 겨냥해서 웨어 울프 바이 나이트를 공개한다던가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가디언 조보 갤럭시 홀리데이 스페셜 왓이프 시즌 2를 공개한 적이 있었죠 마블도 이번에 할로윈을 겨냥해서 이번에 이 악어사를 내게 된 건데 할로윈을 대표하는 캐릭터가 바로 마녀죠 그리고 완다와 애거사는 바로 마녀죠 공개 시기와 캐릭터부터가 아주 명분이 똑부러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현 시점에서 마블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 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배우들의 몸값도 올라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 나이대가 안 맞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캡틴 아메리카는 8콘으로 교체됐고요 아이언맨은 아이언하트 블랙팬서는 동생 슈리로 헐크는 슈얼크로 블루비도는 옐로나로 완다도 이제 슬슬 시작해야 될 참이었는데 아들이 있었네 특히 위칸이라는 빌리 근데 마녀는 여자만 있어 어? 위칸! 이 빌리가 동성애자잖아 어? 그러면 동성애로 표현하면 어때? 어? 어? 말 되네 하게 되는 거죠 애거사로 시작해서 위칸으로 끝낸다 여기에 공포적인 소재와 온갖 작품에서 나온 마녀들의 소재를 다 갖다 붙입니다 싹 다 갖다 붙여요 그 맨 마지막 엔딩을 보면은 그런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 여태까지 나왔던 마녀들의 인서트들이 막 지나간단 말이야 진짜 빗자루도 넣고 정술도 넣고 마법 약도 넣고 장르도 정해야 되는데 공포는 사실 대표하는 작품들이 있죠 배트맨이라든지 닥터 스트레인지라든지 스폰이라든지 베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을 한 게 방탈출 크으으으.. 장르를 방탈출로 가져가죠 가사부터 쓰는 노래가 있는가 하면은 곡부터 쓰고 가사를 쓰는 곡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이 기획은 철저하게 계산된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할로윈이 있기 때문이죠 여기에 탄탄한 서사와 반전 그리고 심파를 적절하게 섞는 이 능력을 보면 아직 마블은 힘이 남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웠고 아 죽지 않았어 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해외에서도 반응이 난리입니다 초반부를 제외하면 정말 재밌는 작품이었다고 앞으로 마블은 이 작품을 닮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계기가 돼서 더 좋은 작품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금 좀 위기이긴 하거든요 잘 좀 버텨서 제가 죽을 때까지 볼 수 있게 계속 이 짓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마블이 계속 나왔으면 좋겠다고 나오겠지만 회사가 디즈니가 망하면 안 나올 거 아니야 디즈니가 안 망했으면 좋겠다고 그 정도로 재밌었다 그 정도로 똑똑하고 계산되어 있는 작품이었고 그 계산되어 있는 것들을 나중에 한 번 싹 훑고 지나가면은 와 이 드라마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에거사 지시야 전부 다 빌리 지시야 전부 이것이 마블 지시야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머리 굴리는데 아주 도 같은 그래서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실 거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 많이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많이 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 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리고 7화는 정말 기가 막혔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끝낼 수 있겠네요 토미는 어디서 나오려나 예전에 인피니티 스톤 무슨 영화에 나올지 기다리던 기분으로 토미 나오는 작품 찾아보게 되겠네요 아마 마법 관련된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왜냐면은 에거사하고 빌리가 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아마 마법 관련된 지금 예정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정에서 마법 관련된 캐릭터가 나온다 그러면 걔네들이 나온다고 봐야겠지 요새 대형 마블 작품들도 CG가 어설픈데 에거사는 예산이 적은 드라마인데도 빗자루 타고 나는 장면에서도 합성이 잘 되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똑똑한 거지 CG를 많이 쓰지 않고 그리고 여기 최종 빌런이 없잖아 거의 최종 빌런이 자기 자신이란 말이야 그랬기 때문에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많이 아낄 수 있었던 거야 그런 기획을 해낸다는 거 그러면서 빌리도 소개해내고 에거사도 소개해내고 이 마법의 길이 있다는 것도 소개해낸 것 자체가 아 진짜 최고라고 생각해 아 그리고 뭐 하나 더 소개하자면 아니다 얘 얘 얘 얘를 주목하라고 얘는 제가 알기로는 데드풀의 여자친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드풀 시리즈와 연결실 수도 있어요 데드풀의 여친이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오브리플라자 84년생 누나네요 누나 왜 이렇게 젊어 보이냐 예시 너가 바로 예시 몰라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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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